갑자기 본인에게 초능력이 생겼다면 순간이동 vs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 순간이동?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순간이동은 학교 왔다 갔다 할 때도 편할 것 같은데 날아다니는 건 너무 튀잖아요. 날아다니고 사람들 다 보고 다닐 텐데 별로 그러면 만약에 순간이동에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집 갔다 올 때랑 학교 다닐 때랑 저는 본가가 서울이 아니라서 그런 거 그냥 제가 사는 데까지 금방 가면 편하지 않을까요? 순간이동 그 이유 알 수 있을까요? 비행 능력이 약간 이동하고 싶은 건데 순간이동은 시간이 안 걸리는 상태로 이동하는 거니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순간이동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디를 어떻게 이동하고 계세요? 그냥 이동할 때 시간이 안 걸리니까 지금 부모님 집이 조금 멀리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편하게 갔다 갈 수 있어서 원하는 위치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순간이동 능력과 본인이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날아서 이동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이 두 가지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고 계세요? 비행 능력하고 뭐요? 순간이동 능력이랑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 능력 순간이동이 좀 나고 하네요. 그 이유 내가? 비행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는지 보느라고 볼 것 같아서 저는 순간이동이에요. 저는 저도 순간이동이에요. 이유 알 수 있나요? 요즘 이동을 많이 하는데 좀 빨리 이동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그냥 단순한 이유로 여성분이요? 뭔가 비행은 그래도 뭔가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럴 때 비행기나 기차나 그런 약간 뭔가 낭만적인 그런 대체 수단이 있는데 뭔가 순간이동은 그냥 순간순간 제 마음 가는 대로 가고 싶은데 어디든 해야 빠리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순간이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저 순간이동 초능력 이유는요? 비행하면 일단 눈에 띄는 것도 좀 많고 제약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순간이동은 그냥 어디로 딱 이동하면 되니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순간이동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금인 시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이동 시간을 좀 줄이고자 또 순간이동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동하면서 이제 체력적인 체력 소모도 엄청나니까 빨리빨리 후딱 후딱 왔다 갔다 하고 싶습니다. 순간이동은 좋을 것 같아요. 왜 순간이동을? 그게 좀 더 범용성이 높을 것 같아서 비행행력보다는 그냥 그건 날기만 하는 건데 순간이동은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이제 뭐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일이든 벌일 수 있지 않을까요? 순간이동이에요. 제 성격이 조금 잘 피하려고 하는 편이라 그냥 원래 순간이동을 생각을 했었던 주장이어서 저 순간이동이요. 순간이동은? 혹시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비행은 비 오면 비 맞아야 되잖아요. 네. 단지 그 이유실까요? 더 있을까요? 딱히 더 있진 않고 그 이유가 커요. 순간이동은 진짜 제가 원하는 장소로 아무데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행 능력은 날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오히려 손해도 있고 오히려 같은 비슷한 능력인데 순간이동이 좀 더 시간적으로 효율이 있으니까 일단 하늘을 나는 거는 체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체력이 약해요. 그럴 바에는 그냥 바로 순간이동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하늘을 나는 거는 비행기를 타도 되고 그리고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할 때 순간이동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순간이동 또는 비행 능력 그 중에 하나의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비행 능력이요. 비행 능력이요? 혹시 그 이유를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땅에서 못 보는 걸 위해서 보면 좀 더 새로운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면 지금 당장 나에게 비행 능력이 생긴다 하면 어떤 걸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나라서 백핵 메고 여행 갔다. 어디 여행이에요? 한국을 벗어나서 더 멀리 갔다 오고 싶어요. 비행 능력? 비행 능력이 생긴다. 바깥에서 바람 쐬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차 타는 것도 좋아하고 뭐 버스 타는 거 이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날아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비행 능력을 갖게 됐어요. 네. 어딜 먼저 나가서 가보고 싶으세요? 그냥 바닷가? 네. 그러면 순간이동 초등력이 생겼으면 네. 가지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이걸 어떻게 어디로 이동할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지금 직장으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때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에는 혼자 살고 있긴 한데 부모님이 이제 인천 쪽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때 좀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그 유럽을 갈 때 비행기에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뭐 여행 갈 때 그리고 그 비행이 좀 지겹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비행하는 내내 머릿속으로 아 눈 감았다 뜨면 더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냥 순간이동을 할 수 있으면 어? 눈 감았다 뜨면 딱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이러니까 여행 갈 때 뭐 외국 갈 때 이럴 때 좋을 것 같아요. 북한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궁금해가지고 한번 갔다가 대충 어떻게 사는지 보고 다시 보고 그 포르투갈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포르투갈 도시를 제가 그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정말 경관도 아름답고 또 분위기도 되게 좋아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 순간이동이 된다면 어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집 가고 싶어요. 진짜 너무 더워요. 저는 일단 집부터 다녀올 것 같아요. 저 고향이 포항인데 일단 집부터 다녀오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해외에 놀러가고 싶습니다. 바로 그냥 바로 바로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은 여행지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면 이제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병 팬데믹이 없어진다면 그렇겠지만 지금 만약에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과제하러 학교 올 때 순간이동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녀왔던 곳 중에서 꼭 다시 가고 싶다라는 곳이 있었어요. 하와이인데 하와이로 가고 싶어요. 하와이 네. 여성분이 있겠습니까?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하와이로 하와이로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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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